역시 답은 켜있을더스가 아닐까 어따 켤게요 소리가 안나 켜슬더스 케이 켜슬더스 케이 아니 육강령이야 그래도 슬라이미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켜슬더스 케이 켜슬더스 케이 영절 아니 육강령 못잡을거 같은데 바리케이드면 얘기가 다르지 큰거 올수도 있다 큰거 올지도 모른다 큰거 올수도 안올수도 있다 이걸 바리가 살리네 아 룬피 어디갔어 룬 반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아까처럼 된단 말이야 애들 다 손상 하나씩 들고 있어가지고 전투장비 있어야 돼 아이 손상 없는 데가 없어 미친게임 음 미스터폰 얘네들도 빡센 얘네들은 손상 없어도 빡센 그래도 이 정도면은 패턴 잘 떴다 진짜 쟤들 힘 안올리고 어택당하면 바로 뒤지는 건데 쟤물 빠다주셔바 위에서 하나 더 줄 수 있다 아니 허허를 몇번 하는거야 인마 너거 티백잉 하는거 아님 아잇 주판 주판 아니 여기서 물 여기서 상점 안 떴으면 여기서 주판인데 아니다 그렇지 않겠다 아무튼 꼴반반댄다고 아아 전투체면이 제일 좋긴 한데 전투체면은 몹잡으면 나을 수도 있어서 집기가 좀 싫네 집기가 좀 싫네 집기가 좀 싫네 이 정도면 미션도 이 정도면 미션도 훌륭히 완수 아 눈 만고 있으면 애들이 주장이 너무 심해 와 필요한 카드 다 뽑았다 제거만 하면 된다 명바리? 명바리보다 재물 빨리 뽑는게 낫지 않음 아이씨 팔 곱다기 3 섬탑 괴담 이거 곰한테 한번 잡히면 곰한테 한번 잡히면 잡아라 곰 내가 이겼어 안뒹 곰 안 돼 곰 계 ат phet 곰 곰 아델 승천 났을때 돌리던 그때 그 맛이다 그때 딱 이런데 이었세 그때 그 맛 제발 세장 세장 세발 세장 세발 아유 제거 제거 다막에서 제거하면 이제 미션 성공 한장? 두장? 사막에서 제울려면 돈이 모자랄수도 있겠는데 물음표에서 제거 떠야겠다 아 덱스 블라셋은데 쓰레기 이벤트 한번 뜨고 아 전초에 먹으니까 전초에 플러스 두는거 봐 도자 도자 진짜 쉽게 찼네 하 아씨 바로 처원딜 아니 약 10승 처원딜 그때 그 맛이야 슬도스 개재밌네 10장 맞추려면 지워야지 아쉽다 골이 괜찮은데 쪼개는 가면 있어서 미션 성공 아야 날 날 때렸어 난고나 극복 난 이 정도 이길 수 있지 않나 뭐 가지 이딴거 나오는거 아님 참참 참참도 괜찮은데 이거 그냥 방호도 바뀌는게 날 것 같다 사고 날 수가 있어서 아이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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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깨졌는데 아 첨탑 개재밌네 아씨 첨탑 개재밌네 아씨 이 게임 꺼렌츠가 부족하네 아 내 체력 다 어디갔냐 미신 창방 놈들 디노 아쉽네 디노 아쉽네 으응 이김 갓 으응 이겼어 으응 13분 하하씨 역시 K 슬더스 음 그때 그 맛 추억의 맛 에스定 그리고 Wor ist 이제 로제에